제 건데, 시즌2입니다. 이거 돼요? 어머니 같이 넣어도 돼요? 우리 어머니 초상품 괜찮나? 아, 이런 것 좀 하지마 좀! 와, 이런 게 돼요? 이거 누구야? 야, 내 애는 진짜 최악이다. 콘서트에서 그렇게 멋을 알고 해도 안 봤더니 한국 남편 슈퍼주니어 퇴수第11章正規專輯 VOTUBE 官方也找來成員, 裝飾彼此的小카. 相愛相殺的成員們 一如往常, 互相恶搞, 貼上奇怪的貼紙. 잉허, 甚至在 리터頭上, 貼上是11標準年齡, 還貼上老舊電視的貼紙, 強調他是老人, 引發爆笑. 41. 이제, 내년이 41이에요, 41. 41살 중에 가장 예쁜 사람. 이태는 옛날 사람임을 더 강조하기 위한 옛날 텔레비. 한국 텔레비. 去年專輯中, 동海就出過女妈妈的自拍小卡, 独特婆婆卡, 掀起議論. 這次也推出第二弹, 引發爆笑. 同時, 東海還出了一張羅倍小卡. 讓成員們 紛紛吐槽, 演唱會都不脫. 空富有趣的小卡內容, 讓粉絲們也 愈愈愈欲示, 期待收到專輯. 제 건데, 시즌2입니다. 넣어, 이거 돼요? 어머니 같이 넣어도 돼요? 어머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사진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도 할 순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머님 표상권 괜찮나? 근데 어머님께는 안 물어본 거죠. 그럼요. 근데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아 이런 것 좀 하지마 좀. 뭐 이런 게 돼요? 이거 누구야? 야 얘는 진짜 최악이다. 누구야? 동네야? 아 뭐야 이거? 멘젤스야? 팬들이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나 지금 이 카드 짓는 순간, 너무 처음 짓는 거잖아. 아니면 앞판을 찍든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뒤집었는데 앞판이 있어. 그러면 되게 쉽지. 나중에 그렇게 한 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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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